Q. 강아지의 평화는? Q. 강아지의 평화는? 짠! 아 이거 간단합니다! 마취우 인턴 님이 주셨는데요. 강아지가 산책나가서 배변이나 소변을 볼 때 저를 보는데, 그럴 땐 반응을 어찌해야 하나요? 응! 잘했어! 얼른 써! 이러는데 급하게 마무리하는 느낌이에요. 대체로 강아지들은 소변보다는 대변을 볼 때 내가 취약해졌다고 생각을 해요. 소변을 싸다가 빨리! 위급하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. 근데 대변 같은 경우에는 모았다가 싸고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배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긴장감이 있다거나 약간의 위축감이 있을 때는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. 어쩌면 우리 보호자님을 보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. 또 반대로 보호자님한테 괜찮아 오지마! 아니야 아니야 오지마! 라고 하기 위해 좀 경계하는 모습일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저라면 강아지가 이렇게 응가할 때 살짝 다른데 보고 있을 것 같아요. 지켜주세요. 이 시간만은. 네! 문제 해결!